안산그리너스FC가 창단 이래 단장과 감독이 잇따라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선장과 항해사를 동시에 잃은 안산그리너스는 당분간 권한대행체제로 구단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민구단인 안산그리너스의 구단주 이민근 안산시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재문 기자입니다. 안산그리너스FC의 조민국 감독이 지난 2일 FC 안양과의 홈경기를 끝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안산그리너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인선수 발굴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젊은 팀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등 팀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결국 부진한 성적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산은 현재 K리그2 11개 팀 중에서 최하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올 시즌 24경기를 치렀는데 승리는 단 3경기, 8무 1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안산그리너스FC의 김진영 단장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시즌 중에 단장과 감독이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시즌 초반부터 예견됐다는 게 팬들의 목소리입니다. 선수단 구성과 동계훈련 일정 등에 대해 팬들과 소통이 없더니 주전선수 2명을 FC 안양에 이적시켰다는 것. 그것도 팀의 주장인 김윤도 선수를 시즌을 시작한 뒤에 이적시킨 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자유게시판에는 구단과 감독을 질타하는 글이 쏟아졌고 결국 응원을 포기한다는 글까지 게시됐습니다. 안산그리너스는 올 시즌이 석 달 뒤인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임종원 코치 대행체재로 팀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감독 선임을 비롯한 구단 운영의 책임자인 새로운 단장 임명 문제는 구단주 이민근 안산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산그리너스FC와 안산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단장 내정자가 있다는 지역사회의 소문은 낭설이며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다. 단장에 대한 임명은 구단주와 대표이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이사회 개최 일정은 아직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안산시가 올해 시민구단인 안산그리너스FC에 지원한 예산은 약 44억 원. 취임과 동시에 터진 안산그리너스FC의 단장과 감독의 공백 사태를 이민근 안산시장이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BTB 뉴스 이재문입니다.